참된 지도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참된 지도자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하는 목사님이 쓰셨던 책인데요 옥하는 목사님이 썼던 책 중에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라는 책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책은 옥하는 목사님이 자신의 평생에 제자사역을 하면서 본인이 왜 제자사역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평신도가 제자리에 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헌신하는 것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목회의 본질은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가 제자리에 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정말로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회자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이러한 목회의 본질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그러한 삶의 목회의 본질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그렇지 못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한국 교회가 흔들리고 또 이 시대의 사회가 어지럽다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무너져가는 교회들 힘들어하는 교회들 바라볼 때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결과적인 책임은 결국에 목회자들 우리 목회자들의 타락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세속화되어만 가는 목회자들 또 목회자들이 이 본질을 잊고 살아가는 그 목회적 본질로 인해서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계속되어지는 이 출애국기 32장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투명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묵상한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두 가지의 모습 두 가지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동일한 마음인데 두 측면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볼까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40일의 시간을 신의 산에서 보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그 언약계를 들고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 데라는 이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 신의 산으로부터 이제 내려오고 있는 하산하고 있는 모세 두 손에 두 팔에는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오고 있는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발걸음이 가벼웠을까요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저 아래 산 아래 마을에서 범죄하고 있는 그들과 뛰놀고 있는 우상과 뛰놀고 있는 그들을 숭배하고 있는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모세가 여전히 자신이 이끌고 있는 그 백성들을 믿고 있구나 그들이 그러한 삶을 그러한 자들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라는 그의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요수하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해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정가도 아니여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어떠한 마음을 가졌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함께하고 있는 여우수하가 저 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백성들이 다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모세는 그것이 승정가도 아니고 패하여 부르는 패가의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고 자신이 듣기에는 그냥 노래하는 소리 같아 라는 이 소리에 이 말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본인이 하나님께로 들었던 그것들이 진짜가 아니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세의 소망의 마음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노래하는 소리다 노래하는 소리 같다 라고 말하는 그의 이 목소리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들었던 것들대로 저 산 아래 마을에 있는 나의 백성들이 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를 소망하며 하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 이제 그가 진에 가까이 이르러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누워요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그가 유지하려고 했던 평정심 그 마음이 한순간에 분노로 치닫게 되고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묵도하게 됩니다 모세라는 지도자가 참 괜찮은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예언적인 그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으로 내려가서 마을로 향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이 이끄는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라는 사실 그 시끄럽고 축제의 분위기에 빠진 그 부패와 타락에 젖어있는 타성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도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라고 마음을 다스리며 산을 내려가는 그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세가 가졌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극률이 바라보시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흘러나오는 그러한 축제의 소리와 싸우는 소리와 같은 그러한 어긋난 소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데도 하나님은 이것이 노래소리다라고 받아주시면서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의 인생들을 보듬어주시고 인내하시고 지켜봐주신다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신해산을 내려가고 있는 모세에게 주셨던 첫 번째 마음입니다 모세가 가졌던 두 번째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론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모세에게 주신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나는 입이 둔하고 내가 뻣뻣해서 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좋은 언변수를 가진 정말 괜찮은 언변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그것들을 전하게 그래서 함께 그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묵상했던 진에 가까이 이르러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그 상황들을 볼 때 그 백성들이 그 모습으로 빠져버린 것에 대한 그 모든 것에 대한 마음의 원망이 아론을 향하게 됨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21절에게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모세를 향한 아론의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신해산으로 올라가며 형 이곳의 백성들을 잘 부탁해 이곳을 잘 부탁해 내가 없는 동안에도 나는 형을 믿어 형의 그 리더십을 믿어 형의 그 마음을 믿어 잘 돌봐줘 라는 그 마음으로 신해산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40일의 시간에 그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속에서도 자신이 신뢰하고 믿었던 그 한 사람 아론이라는 그 지도자를 믿었기에 염려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전혀 다른 상황으로 펼쳐진 자신이 믿었던 그 지도자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므로 모세는 아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론이 저질렀던 실수가 어떠한 실수입니까 오늘 말씀에는 그 실수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펼쳐진 그 상황의 모든 것들 앞에서 백성들이 악하다라고 백성들을 핑계하였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이 상황의 모든 것들을 나의 실수 나의 죄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라는 말로 돌리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섰습니다 물론 그 백성들이 악할 수도 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것들에 대한 책임 그 모든 것들이 지도자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자신이 그것을 다른 이에게 돌리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실수한 것들은 어떠한 것입니까 상황을 핑계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에 곧 우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상황을 핑계됩니다 그들이 나에게 이렇게 요구하였어 내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이야라는 핑계를 냅니다 모세 네가 어떻게 된지도 망막해서 어떻게 알 수 없어서 나도 피치 못해서 나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변명을 늘어넘 것이지요 그리고 어떠한 마지막에 실수를 합니까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 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 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것은 이것이 진짜면 기적이고 가짜면 거짓인 것인데 그것들을 불에다 던져 넣었더니 이 송아지가 떡하니 나왔다라는 그러한 핑계를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어렵고 힘든 이 세대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가 소중한 이 시대에 한 사람의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지도자로서의 나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아론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았나 어떠한 것들 가운데 내가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렇게 서지 않았나 그러한 회계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진 죄악된 문제 가운데 아론이 자신이 먼저 회계하였더라면 아론이 자신이 먼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더라면 핑계하지 않았더라면 물론 그 백성들이 변하지 않는다 하여도 아마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마음 가운데 더 큰 평안을 또 모세의 마음 가운데 더 큰 위로를 베풀어 주셨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5장에 사올이 제사를 핑계로 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말렉과 전투를 하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 나아갔을 때 그 땅의 것들을 모두 다 진멸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취하여 돌아온 사올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변명한 것 사무엘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질타하였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그가 변명하였던 것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들 그것을 드리려 하였습니다 그때 사무엘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접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미라 하나님의 앞에 예배한다라는 제사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렇게 거역하였습니다 라는 핑계를 내었던 사올왕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목회자로 살아가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는 것들을 그렇게 핑계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교회가 하루가 다르게 세속화되어가고 세상에 발맞추어 변해가는 시대 목회자들이 목회적인 본질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타협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 그러한 아무런 시대 가운데 교회가 교회됨의 생명령을 잃어버린 그 시대의 삶 가운데 과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죄를 이스라엘은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두려움의 것들은 그 안에 지도자도 무너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오렌지 가난 장로교회가 특별히 이 교회를 이끌고 있는 단임 목사님과 저와 같은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더욱더 참된 지도자의 모습으로 목회적 본질을 쫓아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오렌지 가난 장로교회의 평신도들이 제자리에 서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그러한 헌신적인 존재들로 잘 사역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나의 모습을 살기 위해서 핑계대고 그래서 죄가 증가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솔직하고 담백한 모습으로 자백하고 인정하고 돌아섬이 있는 그러한 건강의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간절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롯에서 1장 28절 29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바울의 이 고백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그러한 완전한 자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들을 세우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참된 지도자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참된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각 사람 각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참된 지도자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참된 지도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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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